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약화되면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게 어려워졌는데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치매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IT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운동도 함께하고 식단관리, 신경과 전문의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인구, 치매 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치매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고 만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I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치매돌봄, 치매 이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이케어 서비스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뿐 아니라 강서구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카오톡 플랫폼, 유튜브, 줌 어플을 활용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한 분들에 한해 정해진 수업 시간에 인터넷 주소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한 기억채어 줌은 어르신들의 기억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이케어 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규칙적인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지자극 및 치매 예방 활동 습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2020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ICT 기술을 활용한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000, 3,500, 3,500, 3,500, 4,000, 3,500, 4,500, 6,700, 6,700,